예정 통합총회가 오늘 사회복지 현안 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김미경 관장과 인천주안복지재단 배성훈 목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농 목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대응과 향후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면을 기본으로 하던 복지서비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1대1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와 지역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회, 이웃 개발 등에 힘썼던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